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 핵 유입 주장을 또 번복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유명을 방해했다며 해수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간 주장해 왔던 개성공단 자금의 핵 유입 발언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며 번복했습니다. 홍 장관은 계속되는 증거 제시 압박에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가 생겨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개성공단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런 인식이 국가의 경상수지, 재정수지를 훼손해 채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여당 추천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들이 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 방해에 앞장섰으며 무엇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